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녹음하는 방법과 그 녹음한 파일을 키네마스터에서도 삭제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띄우고서 녹음을 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성을 터치하죠. 음성을 터치해서 음성을 이렇게 터치하면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작을 터치하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은 녹음이 끝났을 때 정지를 누르면 녹음이 끝납니다. 자 제가 시작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오디오 녹음하는 방법과 녹음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지를 하면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이 어딨냐면은 이 아래 보시면은 이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이 파일이죠. 이 파일 인데 이 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눌러도 쓰레기통을 눌러도 여기에서 보기만 삭제되지 실제로는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없어지면은 그럼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내 파일로 가야 됩니다. 저 완전히 삭제하려면 여같이 내 파일로 와야 됩니다. 내 파일에서 내장매물 있죠. 여기 내장매물으로 들어가면은 내장매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로 가냐면 키네마스터로 폴더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키네마스터로 폴더가 있죠. 내장매물이 내장매물의 키네마스터로 폴더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어요. 오디오라는 폴더로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두 음성 녹음 파일이 여기에다 저장됩니다. 확장자가 이게 AAC라는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입니다. mp3, web, wav, wma, aac 이런 여러가지 오디오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음성은 AAC로 여기에서 저장됩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지금까지 키네마스터로 녹음한 모든 음성 녹음 파일은 여기에 이 폴더에 다 저장됩니다. 내장메모리, 키네마스터로 오디오 이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삭제하고 있죠. 이 삭제를 터치해서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두개 삭제할게 나오죠. 삭제,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완전히 삭제되죠.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 음성 녹음 파일을 완전히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음성 녹음 파일이 많이 쌓이면 용량도 자꾸 늘어나겠죠. 쓸때 없는 용량이.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키네마스터 오디오 폴더 여기 들어와서 삭제해야 스마트폰에서도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